위스키가 만나게 될 오늘의 친구는 얼룩이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까망이와 함께 동네 삶거리에 새롭게 보이는 친구인데요. 이 당돌한 녀석에게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죠. 지나가는 위스키에게 터세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스키에게 딱히 곁을 내주는 것도 아니면서 졸랑졸랑 계속 쫓아옵니다.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위스키는 무조건 직진이에요. 얼룩이의 타겟은 바로 위스키의 목줄이었군요. 위스키가 만만한 덩치는 아니지만 이 겁없는 친구는 어딘가 있을 흠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여기저기 킁킁대는 정신없는 위스키는 얼룩의 원맨소를 구경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참 얼마나 신이 날까요? 코끼리 같은 친구가 이렇게 술술 따라오다니 동네 친구들 모두 나와서 이것 좀 봐라 하는 듯 의기양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